마지막으로 고강의 매니저의 필살기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타이틀은 중간 승부주입니다. 12월 중간이어서 이때 승부주를 한번 띄운다. 이런 뜻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글자 어떤 종목입니까? 네, 네 글자 바로 캠트로스입니다. 캠트로스. 많은 분이 이 캠트로스를 맞춰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맞추셨는지는 저희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고요. 한번 들어보죠. 어떤 종목인가요? 네, 캠트로스는 IT 소재라든지 의학 소재, 폴리머 소재, 이런 소재들을 생각하는 정밀화학 제품 생산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제품으로 하는 것은 전액 첨가제죠. 그쪽에 IT 소재라든지 광개시제 등, 원료의약품이라든지 의학 중간제, 이쪽 의학 소재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용이라든지 광학용, 스피커용의 폴리머 소재, 이런 것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것으로 디렘용 생산용 핵심 재료인 디르코늄계 프리커서, 발음하기 어려운데, 이것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유기 리간드 공정을 양산 공제에 성공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본격적인 물량을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도 나름대로 좀 삼방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3분기 매출액이 119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 정도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 감소했고, 순이익은 9억 정도 흑자 전환했다. 이것이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 충북 진천에 3공장이 완공에 따라서 2차 전지 전액 첨가제라든지 이쪽, 그다음에 반도체 쪽, 그다음에 OLED, 이쪽 부분에서 국산화가 좀 이루어지면서 상당한 매출 성장세가 기대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특히 동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동종목에 대해서 제가 아주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좀 강조드렸는데, 한 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이전에 보면 이 지점에서 이전에 7월 달이었죠. 7월 달 이 지점에서 무료방송 때 한 번 추천을 했었는데, 바로 한 2, 3일 있다가 바로 거의 한 7, 80% 정도 급등이 나왔었던 바로 그 종목이었죠. 그래서 지금 그때로부터 어땠습니까? 지금 한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정도 지났죠.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이 좀 충분한 가격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기간 조정 충분히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또 2차 전지 쪽에도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세가 나왔는데, 동종목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오늘 1.5%, 오히려 하락으로 나왔죠. 그래서 바로 이때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보여야 될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여러분께 다시 소개를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포지션이 매력적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격 전략 세워볼까요? 네, 오늘 가격이 5,890원이죠. 그래서 내일 시초가 바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6,700원, 손절 가격은 5,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자,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